군뱅이로 더 잘 알려진 흰 점박이 꽃무지에 애벌레를 선두로 각종 애벌레와 곤충이 가득한 이곳은 남편 동재씨의 식용곤충 농장이다. 수석을 주우러 갔던 필리핀에서 우연히 곤충 사업에 대해 듣게 된 동재씨는 회사를 퇴직하고 귀촌한 뒤에야 해보고 싶었던 식용곤충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 8년째 새로운 활로를 개척 중이다. 백문이 부려 일식이라 직접 맛도 본다.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어요. 내장무소 오는 거는 조금씩 먹으면 돼요. 한번 먹어보면 이게 사람 몸에도 좋고. 자, 알겠습니다. 좀 겨와먹어봐라 이거는. 턱무면 먹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한 마리만 맛은 모른다. 세 마리 정도는 뭐야. 다스라라. 그래, 아무 맛도 안 난다니까. 아몬드 맛이 뒤에서 탁 터지는 그 맛이 나요. 씹혀있는 씹혀, 껍질은. 난 뒤에 남는데. 톡 터지는 게 아몬드 맛. 아몬드 맛이 나거든. 곤충 사육 8년차가 되니 이제는 척 보면 성장 단계가 바로 보인다. 성충이 다 됐다.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정리할 거는 아예 정리를 해버릴 것 같은데. 8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곤충 사육 노하우를 자신처럼 귀촌을 꿈꾸는 제자에게 아낌없이 전해주는 중이다. 고소에 먹이를 다 줍고. 네. 좀 더 남쪽에는 저 먹이원 있지? 네. 저쪽에 밖에 거. 야, 줄나? 네. 어. 너무 많은 거는 안 움직이잖아. 물 좀. 그 저 물하고. 남쪽은 섞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것 좀 해주라. 네. 네.